자 이제 에디터 코어에서 이런 이닉과 런 함수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그 어떤 식으로 만들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디터를 처음에 게임 모드와 에디터 모드 두 개를 선택해서 하게끔 할건지 아니면 게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에디터를 만들어 갖고 할건지 그냥 에디터 만들고 게임을 새로 켜는게 낫겠죠 안 그래도 그죠? 그러면은 그냥 게임 먼저 들어가가지고 메인메뉴에다가 에디터 메뉴를 하나 더 추가로 줄까 그냥 그 설정하는거야 우리가 원하는데 네 네? 맵에서 저 스페인에서 만들어진게 아 아니 에디터 모드가 그런 이제 인게임 내 정보들을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뭐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몬스터 정보 몬스터 정보 이런거 설정하는 스타크래프트도 보면은 안에 웹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웹 만들어가지고 게임 직접 플레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웹에서 그죠? 사용조정하기 때문에 사용조정이 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디터가 근데 이제 안에서 몬스터 정보라든지 이런것들도 수정을 해주고 추가도 해주고 이렇게도 가능한거니까 자 자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이거를 여기 메인에서 설정하게 합시다 그냥 껐다 켭시다 그냥 그냥 여기서 코어뿐만 아니라 일단 필요한게 그냥 에디터 코어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한번 더 봐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이 제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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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1번 1번 게임 1번 게임 뭐라고 갔다 1번 게임 1번 게임 1번 게임 그러면은 얘거나 얘 보다 크면은 잘못된거죠? 다시 입력 얘일 경우에는 리턴 0 그냥 게임 종료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브레이크 여기 게임이 된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로 도우면 저거 저거 뭐지 설정 메뉴가 몬스터 설정 아이템 설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몬스터 설정에도 몬스터 추가 몬스터 수정 몬스터 삭제 세 개가 필요할 거고 일단 여기서는 대규모 바깥쪽 큰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인트 인트 자 얘도 인원문이 필요하겠죠 인엠 언더바 몬스터 아이템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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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이렇게 다운 페이스 페이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몬스터 설정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몬스터 목록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죠 자 기존 파일을 또 불러와 가지고 그 상태에서 수정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 일단은 기존 파일 불러와서 뭐 그거 하는 건 둘째치고 그 몬스터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 이 에디터 쪽에다가 자 얘도 싱글톤 클래스로 작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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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s 자 여기서는 몬스터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몬스터 목록이 필요하니까 여기서는 몬스터 실제로 가져다 사용해야 되니까 몬스터 헤더를 인클로드 해주고요 소멸자에서는 다시 홍조 갈등하는 아이들 메모리 해제해줘야 되니까 이 함수를 이용해서 벡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몬스터 메모리 해제해줄 수 있게끔 먼저 해놓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벡터 안에 들어가 있는 몬스터 당연히 소멸할 때는 해제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at 몬스터를 초기화하는 데서는 여기가 되겠죠 메모리 해제부터 이렇게 아 여기 생성자구나 소멸자에 실패하면 return fals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성공하면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몬스터 설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get single 몬스터 설정에 run을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로프를 돌면서 먼저 메뉴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인원은 또 필요하죠 메뉴 메뉴니까 인사이트 수정 삭제 엘리트 4번이 아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저장 불러오기 자 자 자 여기 여기 있으면 얘 스위치 emm 언더바 인사이트 딜이트 엘리트 엑셀트 아 백이죠 자 메뉴를 이렇게 설정해서 담아놓고 각 메뉴마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인사이트는 몬스터를 생성해가지고 이 벡터에다가 추가해주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몬스터를 생성해주는 기능 몬스터가 뭐건 기본적으로 이 크레이터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생성을 하고 했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완전 순수하게 몬스터 세팅이기 때문에 자 멤버함수로 인서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인서트 들어왔죠 숫자 c 몬스터 포인터 타입으로 일단 여기서 인서트 합시다 몬스터 할당 자 이게 아니라면 자 여기서 몬스터 설정이 지금 불가능하죠 왜 몬스터에 생성되어 보면 프라이빗으로 되어있는데 프렌드가 얘만 되어있어요 그래서 c 에디터 몬스터도 허용을 해주고 프렌드로 그죠? 그러면 프라이빗 접근이 가능해지고 자 여기에서 일단 추가는 할 건데 자 정보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몬스터에 필요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name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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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입력받아서 넣어줘야 하는데 자막 han 또 어떤 smiles 이렇게 입력받을 수도 있겠죠 넉넉하게 잡읍시다 이렇게 c인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c인점 get9으로 해도 되는데 c인점 get9으로 할 거면 기존에 숫자들을 입력받았기 때문에 엔터가 입력 버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ignore 이용해서 제거해주고 해야 되죠 c인점 ignore 이용해서 계획문자를 제거해주고 다시 입력 버프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런 문제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줬었죠 글자 문자열 입력받을 때 건너뛰어버린 현상이 있어가지고요 자 몬스터 이름 추가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쪽 정보를 추가해줘야되요 자 setCharacterInfo 해가지고 세팅할 수 있는 자 min, max 그쵸 attack에 min, max, armor에 min, max, hpnp, level, 경험치 정보를 큰 현상이 있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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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몬스터 세팅하고 여기다 푸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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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가를 하게 될 거고 여기다가 아웃풋 몬스터 리스트 자 아웃풋에서 이렇게 이탈레이터로 돌려도 되고 이렇게 돌려도 돼요. 배열처럼 이탈레이터처럼 돌려도 되고 이렇게 배열처럼 돌려도 돼요 이탈레이터로 써보신다고요? 네 네 어떤 걸 말씀하시죠 그거 포문을 여기 적어 달라는 거예요. 주석으로 아니에요. 정어주는 것보다는 다른데 만들어 놓은 걸 보시고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적어줄 수는 있는데 너무 다 적어주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거에만 의존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씩 코드를 보는 거를 조금씩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주는 건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앞에 우리 벡터 이용해 가지고 이탈레이터로 지금 포문 돌려놓은 코드 있죠 라는 곳에 거기 거를 보고 응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번 직접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공부를 조금씩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주석도 너무 많이 달아주면은 거기에만 의존하니까 코드 분석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달아주기보다는 본인들이 또 이제 코드를 분석하면서 느낀 바를 여기에다 주석도 달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 안되면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 언제든지 좋다고 그랬잖아요 카톡으로 물어보든 뭘 하든 제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답변 안해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음 정 이제 제가 그때 당시 때 답장을 못 드릴 것 같으면은 나중에라도 꼭 확인해서 답장을 꼭 드려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 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주석을 너무 많이 달아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혼자 그런 부분 단단 단단한 부분들은 좀 보면서 여기다 본인들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응용을 해가지고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응 완전 처음에는 주석을 많이 달아주는 게 좋은데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너무 많이 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까지만 딱 달아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이거 딴 데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제가 뱉었었던 부분이 여기죠 스테이지 쪽에 스테이지 쪽에 아 스테이지가 아니구나 저거 저거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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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아 이것도 이렇게 돌렸구나 내가 어디 돌려 놓은 데가 있을 건데 아 다 사이즈로 돌려놨네 앞부분에서 돌렸었나 앞부분에서 돌렸었나 네 백사 직접 만들어가지고 네 그랬나 그랬나 네 자 난 여기까지 바꿔줄게요 스토어 거 참고하세요 스토어 스토어 이거 네 우리 전에 제가 벡터 만들었었죠 리스트 더블 링크드 리스트 만들었었죠 그때 우리 이터레이터도 만들었죠 그거 돌리는 거랑 완전 똑같잖아요 제가 완전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돼 자 여기서 몇 번인지 번호가 필요하죠 이렇게 두 개 뿔 뿔 할 수 있으니까 얘는 1번부터 시작하면 똑같죠 그냥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 이거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에디터 몬스터 이쪽에서 돌리는 거를 이렇게 저기 걸 참고해서 여기서 돌리는 걸 한번 해보세요 직접 자 만약에 우리가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시작 모니터 정보 출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제 추가된 모니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이브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세이브 로드 기능 자 우리가 여기서 파일 입출력을 지금 활용해야 되죠 그럼 아까전에 만들었던 파일 스트링 클래스를 여기서 가져다가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가져다 쓰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fopen은 직접 해가지고 사용해도 되는거고 그쵸 파일 스트림 파일 지역 변수로 만들었으면은 이 지역 변수는 당연히 이 함수가 종료되는 순간 즉 이 지역 변수가 소속되어 있는 코드블럭은 현재 이 함수의 코드블럭이죠 그쵸 이 함수의 코드블럭이 종료되는 순간 메모리에서 해제가 되죠 그럼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이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해제 되는 순간 자동으로 뭐가 호출되요 클래스는 음 그렇지 소멸자죠 소멸자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전에 만들어놓은 파일 클래스를 보시면 자 소멸자에서 클로즈 해주고 있죠 그럼 자동으로 파일을 닫아준다 열렸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파일을 닫아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편하죠 일단 내가 따로 앱 클로즈를 따로 뭐 이렇게 안해주고 해도 되니까 좀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자 파일 이름 우리 뭘로 할까요 어 몬스터리스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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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몬스터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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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write 바이너리 나는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겠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 저장이 끝나고 나면 자 몬스터 수를 저장한다 몇 마리인지 몇 마리인지 몬스터리스트 몬스터리스트 몬스터 수를 저장한다 엔사인드 인테러를 typedefine 해놓은거에요 이해 되십니까 우리 typedefine이 뭐였어요 typedefine typedefine typedefine이 뭐였죠 자 빨리 머리를 쥐어져서 생각해보자구요 뭐였지 우리 typedefine 뭐 하는 기능이었지 정확한 의미는 변수 타입을 재정의 하는거죠 unsigned int 타입을 예로도 쓸 수 있게끔 재정의 한 것 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몬스터 수죠 먼저 얘를 써 볼건데 i 몬스터 카운트에 주소를 넘겨주고 얘를 쓰겠다 몇 바이트짜리에요? 몇 바이트짜리에요? 이해됩니까? 그렇지. unsigned int니까 4바이트죠 4바이트만큼 파일을 써 라고 하는거에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for size t i i i 몬스터 카운트 자 반복하면서 각각 몬스터 정보를 파일에 써야되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구조체로 할때는 구조체 자체를 그냥 저장해버렸죠 그죠? 통으로 저장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선 안돼요 왜냐면은 클래스로 하기 때문에 가상함스테이비를 하는지 이런것들도 내부적으로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단순무식하게 저장해버리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문자요일이 지금 스트링클래스에 들어가있죠 캐릭터 배열에 들어가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링클래스의 사이즈만큼 저장이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이 제대로 안됩니다 블록 오기도 마찬가지고 클래스는 그래서 클래스를 할때에는 이런식으로 해주시는게 좋아요 저는 obj에다가 아니 몬스터에다가 save와 load 기능을 만들어보도록 할거에요 아니면 obj에다가 만듭시다 자 봅시다 여기다가 virtual void save 자 근데 클래스 c 파일 스트림 포인터 타입으로 define save save load 이렇게요 파일 스트림 클래스의 주소를 받고 있죠 지금 그죠? 자 얘를 캐릭터에다가도 동일하게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나중에 아이템에서 똑같이 구현을 해주면 되고 몬스터에다가도 재정의를 할께요 이렇게 자 몬스터 cpp에서 파일 스트림 클래스를 이제 사용을 해야되죠 여러분들 그죠? 자 파일 스트림 헤더를 인클로드 해주시구요 자 여기에서 이제 써야되요 근데 나는 자 캐릭터에도 이 함수가 있죠 obj에도 이 함수가 있죠 obj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기능을 수행하게끔 만들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면 자 c 캐릭터에 부모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이거 상속 기본할때 가상함수할때 배웠죠? 부모꺼 먼저 호출하고 이렇게 자 캐릭터에서도 어차피 이제 파일 스트림을 활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아이의 세이브에서도 자 c obj 부모에 먼저 세이브를 호출을 해줄겁니다 b 파일 그러면 obj에서도 파일 스트림 활용해야되겠죠? 세이브에서는 자 얘가 저장을 할거는 두가지에요 뭐랑 뭐 이름과 파일 그죠? 자 object time을 먼저 저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p 파일에 right m under by time 자 이 남부는 제가 무조건 몇 바이트라고 했었죠? 한 번 찍어봅시다 2바이트 1바이트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자 몇 바이트일까 몇 바이트 했죠? 아니 피하지 말고 좋아요 4바이트죠 이거 큰일났어요 우리 이거 이거 어떻게 1바이트 2바이트네요 들었어 나 분명히 4바이트라고 했었는데 옛날에 그치 기억나지? 라고 하고 싶은데 자 다들 지금 얼굴이 착해 거짓말을 못해 표정이 진짜 착하네 거짓말을 못하네 자 4바이트에요 사이즈 오브 해봐요 꼭 그러니까 이런 간단 간단한 사소한 거라도 내가 외우고 알고 있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거죠 그쵸 난 여기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래도 단순무식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죠 잡히 파일 자 근데 스트링 클래스 안에 이름이 들어가있죠 그러면 이름의 크기 그 다음에 문자열을 따로 저장을 해주도록 할거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int i length 얘는 점 length 자 문자열의 길이를 얻어옵니다 int 변수니까 4바이트 right 자 m underbar str name 점 c 이게 실제 캐릭터 포인터 문제열이죠 그 다음에 i length 만큼 저장해라 라고 해주는거에요 네 void 포인터로 형변안 해주겠습니다 const 캐릭터 포인터라 얘가 타입 매칭이 안되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몬스터의 세이브로 하면 먼저 캐릭터의 세이브로 가죠 캐릭터의 세이브는 obj 세이브로 가서 얘네를 먼저 저장하고 나서 캐릭터 세이브에서는 자 우리 캐릭터에 있는 변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캐릭터 헤더를 보면은 이것도 지금 상속구조처럼 상속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타고 타고 들어가면서 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거에요 그러면은 굳이 하위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모든 내용을 작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모 클래스에 만들어 놓으면 부모 클래스 함수만 호출하면 끝나죠 그럼 작업이 편하지 않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캐릭터는 얘 하나 있죠 이거 그냥 통으로 저장해버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 일반 변수들만 쭉 있으니까 자 이 구조체는 통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p파일 라이트 이렇게 해주면 끝나죠 그러면 몬스터로 와서 몬스터는 골드에 민맥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아이들 둘을 저장하면 되요 4바이트만큼 저장하겠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거 호출하면 save 호출하면 몬스터 자동으로 다 저장해버리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에디터 몬스터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am on the back 몬스터에 몬스터에 save 이러면은 각 몬스터 다 저장해버리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에요 이해되십니까? 봐봐 몬스터 자기 몬스터 자기 스스로를 알아서 자기거 정보 저장하게끔 되어있는거죠 이제 여기에 10마리 추가되어 있으면은 이거 10번 반복돌릴거 아니에요 그쵸? 10번 반복돌면서 각자 자기 정보 자기가 이 파일에다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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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된거에요 이해되십니까? 클래스한테 이를 맡긴거죠 결국에는 로드도 마찬가지에요 로드도 마찬가지로 자 저장한 순서대로 둘러와야되는거죠 그거는 뭐 파일의 그 순서로 저장이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로드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ve 를 가지고 와서 파일 불러오기 자 당연히 read binary 로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read binary 로 해주고요 자 여기서 몬스터 수를 읽어본다가 되겠죠 0으로 하고 가인 점 read i 몬스터 카운트 여기다 읽어보겠다 4바이트만큼 읽어라 라는거에요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몬스터 개수만큼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인서트에서 인서트에서 했던것처럼 일단은 포인터 타입으로 로드 함수로 로드 함수로 카운트 로드 함수로 칠해줄게요 이제 넣어주고 m1w100 monster.pushback 자 근데 읽어오기 전에 기존 몬스터 리스트를 싹 날려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목록을 다 지워주고 다시 파일에 있는걸 읽어오는거죠 이제 자 파일에 있는거를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파일 읽기 완료 자 그러면 몬스터의 로드 함수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save랑 마찬가지로 로드 자 캐릭터 로드에서는 로드 그러면 obj의 로드에서는 먼저 오브젝트 타입을 저장했으니까 오브젝트 타입을 먼저 읽어와야 되겠죠 read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름 길이를 읽어온다 p파일에 read i-length 4바이트만큼 읽어오겠다 자 그러면은 실제 문자열은 이제 이 개수만큼 이렇게 근데 플러스 1까지 해줘야되요 왜냐 마지막에 넓은 자를 추가하기 위해서에요 memset pname 0 sizeof sizeof p로 1바이트 자르니까요 자 p파일에 이거 이해되죠 동적 배열 활동한거죠 그냥 이름 길이만큼 pname 여기다가 이 개수만큼 읽어와 이름이 길이만큼 그거에요 다 썼으면 다 썼으면 동적 배열 메모리 해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캐릭터에서는 캐릭터 정보 읽어보면 끝나죠 몬스터 몬스터에서는 얘는 이것만이 좀 끝나죠 밈맥스 값 읽어보면 되죠 자 그러면은 로드를 할 때에도 이제 정상적으로 모두 로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일 저장하고 로드해서 출력까지 한 번 하는 코드를 동작시켜 볼 거에요 이제 네 자 게임 툴 모드 몬스터 설정 몬스터 추가 이름 오크 공격력 1 2 대충 할게요 방어력 1 2 체력 10 만화 5 레벨 1 획득 경험치 100 최소 골드 10에서 20원 오크했으니까 보블린도 해볼까요 보블링이 더 세 이상한 게임이야 5에서 10 5에서 10 체력은 300 마나 100 레벨 3 획득 경험치 1000 최소 골드 200 500 100 원수 목록 잘 나오죠 자 세이브 해볼게요 5번 아 미안해요 아 끝이야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이 씨 함수로 호출 안해서 다 만들어놓고 아 짜증나 화가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몬스터 리스트.mmr 여기있다 만들었죠 mtl 파일 자 실행을 해서 풀모드 들어가볼게요 설정 자 목록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현재는 근데 불러오기 6번 해볼게요 읽기완료 뒤에 널이 제대로 안들어갔네요 이거 상태가 안좋네 문자열 문제입니다 일단 다른 정보는 정확히 읽어오긴 하죠 수정만 조금 할게요 이름 읽어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널 줄게요 널문자가 제대로 안들어가서 그랬어요 마지막에 문자열 끝에는 항상 널문자가 들어가야되죠 저런 경우는 널문자가 안들어갔을때 저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널문자만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만들고 읽어오는 시스템까지 다 해봤어요 클래스 자체를 자 코드 자체는 이해되시나요 자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될거구요 분명히 오늘 숙제는 뭐냐면 아이템 설정 기능을 만들어 보는거에요 자 본사 설정을 참고해서 제작해보는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네 이거를 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멘